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애플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올해 애플 신제품은 AI 성능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약 2년 반에 공개를 했죠. 이 신형 아이패드는 애플의 최신 칩 N4를 탑재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을 위한 강력한 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는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I 반도체 발표 여부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또 하반기에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하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24처럼 생성형 AI 모델을 장착한 온 디바이스 AI 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대표주자 애플이지만 사실 많은 굴욕을 걷기도 했습니다. 최근 오랜 기간 공들였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접었고요. AI 개발에 뒤처졌다는 지적도 있었고 중국 매출도 부진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처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워치 등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 왔는데요. 올해 애플이 뒤처졌던 AI 경쟁에서 어떻게 반격할 발판을 만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